얼마 전 3차 간접 흡연도 건강에 해롭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가 60대라도 금연을 하면 심장병이나 다른 건강상의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과거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연 후 15년이 지나야 심장병 발병 위험 수준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라바마대 의대 연구팀이 심장협회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게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이 나중에 금연을 해도 심장병이나 흡연으로 인한 다른 건강상의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60대의 담배를 끊어도 건강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통해 금연을 늦게 시작해도 심장 관련 발병률을 금연한 지 15년 후가 아닌 8년 이내에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금연한 지 15년 정도가 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금연하면 즉시 건강피해 위험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심장조직과는 달리 오랜 흡연으로 많은 세포의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돼 암의 발생이나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아 일찌감치 금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 3갑씩 10년 미만 또는 하루 1갑 미만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